안녕하세요 뉴스사십니다. 어저께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일본 측에 항의를 하고 확인을 하겠다면서 결국은 방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라든가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방의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전문가들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치인일 뿐인데 이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거는 단순히 반일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혈세를 써가지고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고집대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니까 이들의 방일 행적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을 했던 대로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완전히 삽질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방의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한 도쿄 전력 측에다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쿄 전력 측에 임원조차도 만나지 못했고 또 방문을 할 때 제대로 준비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가지고 사전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가서 도쿄 전력 측이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들의 추입을 거부했는데요. 더욱더 골 때린 거는 민주당 의원들 일정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바로 도쿄 전력의 본사 방문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도쿄 전력 신주쿠 사옥을 가겠다라고 안내문을 배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여기가 본사가 아니라 도쿄 전력의 송배전 자회사였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항의 방문을 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무작정 일본으로 갔다는 얘기인 것이죠.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을 하고 방문 수 시간 전에 도쿄 지오다구 본사로 목적지를 수정을 했고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도착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쿄 전력 측에서는 사전 약속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입구컷을 했고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도쿄 직원의 직원에게 원전 오염 관련 자료 요청서를 전달했고 이들의 이러한 일정은 28분 만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뭔가 하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도쿄 전력 본사에 가가지고 현수막 펼치고 방문했다라는 인증샷이나 찍고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 궁금한 게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에다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방의를 한 것인데 왜 현수막에는 한글로 써가지고 방의를 한 것인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들며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국내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방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쿄 전력을 갈 때 실사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실사를 하는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실효성을 걱정하기에는 커녕 그냥 입구컷을 다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 망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도쿄 전력을 방문해서 실사하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도 솔직히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방의를 하기 전날에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인 상황이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까지 발행을 했으며 해당 보고서에서는 일본 당국이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염 처리수 방류 계획을 밝힌 만큼 방류 개시 전에 최종 보고서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검증단에는 당연히 한국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국에서 전문가대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미 검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뭘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더욱더 골때린 것은 방의를 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까지도 부정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방의를 한 민주당 의원들 측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일본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대정부 질문에서 여권이 마련되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완전 개소리인 것이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사견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발언이야말로 완전히 유체이탈 발언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사를 찾아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오염수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던가 국제원자력기구를 신뢰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년 만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방위를 추진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삽질을 해놓고 그냥 돌아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일본에서 원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명예교수하고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들하고 면담을 한 장소는 스마트폰으로 한 시간에 비싸면 한 만원 정도 예약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대형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이들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고 특히나 원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일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이 원형하고 과거부터 교류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들편 데려다가 면담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무튼 이들의 활동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실사를 하겠다면서 일본에 갔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쿄전력 앞에서 입구컷을 당하고 이렇게 사진이나 한 장 박은 게 전부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담당자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 혈세를 써가지고 외유성 출장이 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진짜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와 다름이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반일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달려갔으니 한심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더 골 때린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방위를 해가지고 삽질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윤미향을 중심으로 또 다른 팀을 꾸려가지고 안민석이라든가 윤미향 그리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방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남편 뭐 이게 무슨 개 삽질들인가 싶고 현재 국회 정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할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왔는지 국민들은 이번에 방위를 한 민주당 의원들의 보고서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나라 벚꽃이 조금 빨리 피고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벚꽃놀이가 망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설마 벚꽃놀이 하러 간 건 아니겠죠? 후쿠시마가 벚꽃놀이 하기 좋다고 하던데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